야 이거 100% 새로 생긴 덴데? 아니 이거 너무 세 거야. 아니 여기 그럼 테이블이 몇 군데인 거야? 룸 3개구나. 여기 뭐 하는 데지? 어 뭐야. 여기 봐봐요. 아니 여기 여기. 뭐야 DJ. DJ. 아니 노랗트러졌나 봐. 여기 여기 DJ를 쓰고 있어요. 봐봐. 여기 식당 맞아? 그냥 앞에 입구만 보면 방탈출 카페 같아. 아니 근데 여기는 무슨. 어 이거 식당. 우와 이거 뭐야. 어 이거 식당. 우와 이거 뭐야. 오 마이 갓. 우와. 우와. 약간 좀 비현실적이다. 여기는 쏘 리얼이야. 우와 여기서 먹는다 밥을? 어우 나 이거 털 것 같아. 오빠도 약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. 그러니까 약간 좀 편안해지는 걸로 바꿔주세요. 나 못 봐. 못 봐. 그 위인 이런 걸로. 어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. 아니 잠깐만. 이거 진짜야? 어? 이거 봐. 이거는 뭐 그렇다고 쳐. 근데 우리가 뭐 먹는 줄 어떻게 알아요. 여기 뭐 하는 데지? 파티룸 같은 건가? 사장님을 만나고 싶어요 빨리. 안으로 들어가. 네. 이것도 이걸로 업그레이드 하자. 오빠 이거 봐봐요. 아 동댕이. 근데 왜 이걸 우리 앞에서. 그러니까 너네가 하든 말든. 친근감 표시. 친근감 표시. 이게 우리 시그니처지. 오빠 어때요? 여기 상황이 지금 어때요? 음식이 어떨지 모르겠는데. 이걸 틀어놓고 음식 먹으면 좀 어지러울 것 같아. 맞아요. 밥을 안 먹었는데 머리가 나잖아.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 전에 식당이 아니었어요. 그럼 이게 식당이 아닌데 이걸 지금 식당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가? 식당의 그 느낌이 아니야 그렇지? 맞아요. 향기도. 향기도 마찬가지. 응. 그러니까 만든 거지 제작진이. 만든 지고 하면 안 된 것 같아요. 일단 여기서. 제작진이 만들었을 때. 사이즈가 너무 큰데 이게.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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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울 Donkey가 더 크다 보여? 공меità. Cook호박. 탱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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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